방탄소년단 지민커피가 지민 카푸치노에 이어 커피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의 국영방송인 KTV는 이탈리아 로마에 불고 있는 지민의 달고나 커피 인기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로 주춤하던 사람들이 위드 코로나로 바뀌면서 더욱 유명해진 로마의 중심과 젊음의 거리 캄포대 키오리 광장에 위치한 특별한 카페를 소개했습니다. 매체가 소개한 카페는 지난해 4월에 진행한 브이라이브에서 지민이 만든 달고나 커피를 판매하는 곳으로 현지인들에게 인기 만점이라고 전했습니다. 고풍적인 카페에서 지민 커피를 시키면 지민의 사진도 함께 주는데요. 카페 운영자는 인터뷰를 통해 달고나 커피에 대해 잘 몰랐지만 bts 지민을 따라서 시도해보고 영감을 얻었기 때문에 지민 커피라고 부르자라는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시작하게 되었다며 지민의 뜨거운 현지 인기를 전했습니다. 이어 로마뿐 아니라 이탈리아 내 타지역에서도 한국 커피를 맛보기 위해 몰려들어 기분이 매우 좋다는 소식과 특히 올해 방탄의 엄청난 인기로 인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미국 케이팝 전문 매체 올케이팝은 막강한 톱 브랜드 파워로 지민의 경제적 영향이 대중음악뿐 아니라 타 산업에도 그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고 발빠르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방탄 지민이 만든 달고나 커피는 미국 뉴욕타임스와 영국 bbc 방송에서 케이달고나 커피 제조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 바 있으며 지난해 세계 최대 포털사이트 구글의 2020년 검색어 순위에서 레시피 부문 전세계 1위에 선정될 만큼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카툰 메신저였습니다. 카툰 메신저는 케이팝과 BTS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만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